여러분 반갑습니다 랩핑맨 입니다 이번에 새로 함께 해 보실 게임은 모바일 게임이구요 레고 닌자고 토너먼트네요 잠깐 해봤는데 모바일 게임 답지 않게 굉장히 액션성이 움직임 같은게 좋은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들어가보죠 자 여기가 지금 도장 글장이 글자가 근데 너무 작아 이게 왜 이렇게 작지 글자가 저기 위에 잘 안보이시죠 도장 이라고 했어요 도장 그 도장 찍는거 말고 저기 무술을 익히는 도장 일단 얘가 튜토리얼 했는데 들어가보죠 자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구요 왼쪽에 있는 포켓 메이플스토리하고 뭐 비슷하네 점프 근데 점프가 아 점프가 점프가 있고 점프? 음 어 괜찮아 어 모바일 게임 같지 않구요 어 괜찮아요 움직임도 괜찮고 자 방패 방패를 막으면서 반격까지 하는거 같애 그 다음에 잡 아 이렇게 피하기 이거 근데 잘 쓸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 다음에 잡기 잡은 다음에 다시 던질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다시 던질 수도 있던데 자 이제 배울건 다 배웠나보네요 특수기술 스핀지 쥬 왜이래 이거 아 아 이 다운 다운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보여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실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저도 이거 지금 이 스마트폰에선 안보이고 컴퓨터 화면 연결되는데서 보이네 너무 작아 왜 글씨 왜게 작아 자 네 네 자 도발을 하고 있죠 일단 기본공격 이런거고 잡 와우 잡아 잡아 잡은 다음에 때려줘 뒤통수를 빻악 빻악 이렇게 하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점프 공격해볼까 점프 내려지게 점프 점프 내려지게 공격하는거 막아볼까 어 막았어 요러고 있으면 되는거구나 그 다음에 던져버릴 수도 있구요 아 좀 죽었어 너 되게 오래간다 어 하트가 여기 있었네 아 이런거 보시면 하트 있구나 역시 레고 게임답네 특수기술 뭐야 맵 계속 피해 자 뭐 써볼건데 써본거 같죠 자 이렇게 슬라... 대쉬가 있어요 대쉬 뭔지 오오 오우 잡았어 던져 하트 우와우 됐어. 잡아 죽였어 오 되게 다양하고 움직임도 괜찮고 오 맘에 들어요 신기록 3880점 이게 왜 이렇게 글자가 작냐 튜토리얼 완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튜토리얼이었던 도장 클리어를 했습니다 짧게 짧게 가죠 레고 닌자고 토너먼트 게임이구요 지금 이번 편에서는 튜토리얼 도장을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구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핑맨은